아, 한 것도 없이 왜 이렇게 피곤하냐? 박재동, 아무리 생각해도 우린 정말 아닌 것 같아 뭐? 뭐, 이호점이 탐나긴 하는데 너랑은 도저히 진도를 못 나가겠어 야, 누가 할 소리? 난 뭐 너랑 뭐라도 하고 싶은 줄 아냐? 의견 일치야? 아싸, 그럼 오늘부터 다시 친구하는 거다? 너 지금 나 뚝 딴 거야? 다녀왔습니다 아, 아쉬워 아, 윤수야 이제 날짜 안 세도 돼 우리 헤어졌어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서로 상쾌하게 합의했으니까 상쾌 좋아하네, 난 불쾌거든 왜, 너도 데이트 내내 힘들어했잖아 아, 그거야 영동에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고 아이고, 드디어 까였구나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후에 케이크나 먹어라 아휴, 좀 살고 오지 아, 정말? 야, 뭐 네가 좋아서 사귀자 그런 줄 알아? 그럼 뭐였는데? 우리? 보셨죠? 우리는 의리로 평생 친구할게요 아휴, 근데 송이는 안 왔어요? 아휴, 근데 송이는 안 왔어요? 뭐지? 감사합니다.